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장에 가는 길이에요. 눈이 오지 않는 LA에서 차로 한두시간만 가면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는 스키장들이 있어요. 스키장은 누나 어땠어? 전타니까 괜찮어? 저 완전 재밌지? 누나 내려갈 수 있어? 엄마 완전 빨라 엄마 완전 빨라 엄마 봐도 내가 되게 부러워 아직은 못해?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 잡아줄게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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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보고 어? 응. 오, 줄 너무 잘한다. 해, 빨리, 이거. 정은영 선수 4년만에 컴백 컴백을 스노 서밋으로 준비 됐어? 어 기억이 나는가요? 정은영 선수 4년만에 컴퓨터 정은영 선수 4년만에 컴퓨터 누나 뭐하나? 오빠라야랑 뭐하나? 김주홍 뭐해? 김주홍 뭐해? 김주홍! 김주홍! primeiro kg 김주홍 볼ARS 대게 김주홍 야 누나가 잡으니까 안 오네? 야 너 누나 언제부터 좋아했냐? 안 먹어 안 먹어 좋아줘 응?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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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굿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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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응 애비 그래서 굿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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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다행히 어디 가? 보이고 싶어 너 여기 와 여기 와봐 아나 들어가 봐봐 아나 들어가 봐 아나 들어 I love you 한 번만 해주세요 나 김치 했다 I love you 나도 한 번 더 아빠 어? 괴물 있어? 괴물 있어? 예